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요즘 일본 방사능 요출 관련 기사를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일본 방사능 요출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사능 오염수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네, 방사능 물질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밀양을 수치하면 적은 확률로, 많은 양을 수치하면 높은 확률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최근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서 확인된 1800mSv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게 4시간만 서있어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고농도 방사 선량인데 이러한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었으니까 아무리 희석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매일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말만큼이나 끔찍하고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하게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일본산 수입품들이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은 그 말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준치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정한 상업적 관리 기준이 안전기준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물질은 피폭양에 비례해서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미량이라도 기준치 이낳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음식을 통해서 수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는 암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미량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이 음식을 통해서 피폭되는 것이 한 번에 그 양에 피폭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체로놀의 원전 사고 이후에 피폭의 대부분의 원인은 80, 90%가 음식을 통한 피폭으로 되어 있을 만큼 미량이라 하더라도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은 위험하고 안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한 기준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안전한 기준치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미량도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핵심적인 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계속 유출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같은 방사능 확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려할 만한 어떤 수준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왔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올 수 있다. 이런 예측들,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에서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각종 가공식품, 공산품 이런 것을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수산물에서는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그런 방사능이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이 수산물이 일본산만 있는 건 아닐 테고 여러 나라에서 들어올 텐데요. 검사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사 방법은 물량과 관계없이 품목당 1kg씩 샘플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어를 10만kg을 들여오든 3000kg을 들어오든 그중에서 1kg만 추출해서 기준치 이내에면 적합 판정을 받아서 시중이 유통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일부 품목을 출하정지한 게 있어요. 그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3개 지역에 26개 품목이고 수산물은 8개 현에 50개 품목인데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정지한 건 없고 일본 정부가 정한 출하금지 품목을 그냥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품목 외에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 농산물, 다른 가공식품도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검역 체계도 큰 허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이제는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산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일본산 문구류, 가죽 제품까지도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직접 닿는 거라서 상당히 민감해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방사능에 사실상 모든 지역이 오염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도 시민들이 극정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극동지역,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들어오는 공산품 중에서 자국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산품을 314점 중에서 280점 넘게 반송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가오슝이라는 세관에서는 지난 세관 검사를 하는 동안에 오염된 컨테이너 220개 중에서 그중에 퇴반이 일본에서 온 것이라는 것도 확인이 된 만큼 사실상 일본에서 오는 공산품도 우리나라가 극력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건 외국 사례가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의 우려가 다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산 제품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일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큰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도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는 일본산 수산물 또 일본산 먹을거리를 최대한 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이들, 아이들에게 먹이는 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행히 우리가 원산지를 확인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공식품이든 또는 농수산물이든 사러 갈 때 꼭 원산지 확인하시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재료나 이런 부분에서 일본산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사실은 좀 더 세밀한 실행보기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한국 연안까지 도달하는 데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국내산 수산물은 믿고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